5 김지환의 서비스 자 백핸드 다시 한번 받아 칩니다 강지훈의 서비스 짧게 내줬고 강타 마지막 득 부처는 강지훈이 왼손을 사용합니다 백핸드 바나나 풀릭 시도 리시브 김지환 포핸더 풀릭 살려냈습니다 오주영 바나나 풀릭 어 살렸습니다 이번 찬스 김지환 3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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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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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곱 주방 4곱 5곱 바나나 플릭 김지원 자 그리고 5대10 바나나 플릭 3고 빠르게 바나나 플릭 부드럽게 갑니다 포핸드 낮게 깔아줍니다 2대0 3고 포핸드 플릭 백핸드 세 번째 우주영 리시브 백핸드 바나나 플릭 자 이번에 이겨 우주영 강지훈 리시브 짧게 갑니다 포핸드플릭 3대5 김향현 레이셔였습니다 서비스 강지훈 자, 바나나 강재현의 서비스 김재현의 서비스 김양현 오주형 그리고 강타 나은 6대5 고앤드플릭 길었습니다 오주형 3구 5구 득점 이번 오, 3구 아, 여기서 짧은 김양현 3구 마무리 서비스 김지환 오주형 마무리 살아납니다 벗어나갑니다 3복식 3게임 출발합니다 4구 3구 5구 4구 3구 바나나 플레인 왼손 부처는 강지훈이 왼손 김양현 2구 3구 3구 강타! 미스 포핸드 전환 그리고 있습니다. 4대1 오주영 백핸드 김양현 바나나 플립 바나나 플립 범신하게 되있거든요 그 점을 주의해야겠습니다 김양현 부드럽게 내줬습니다 그리고 빠른 대처 서비스 일사불란한 움직임 강지훈 김양현 오주영 오주영 플립 7대8 오 2공을 보냅니다 부드럽게 올립니다 그리고 임기응변 바리 초동대처 이번 랠리 동점으로 갑니다 강지훈 김지환 바나나 플립 동점으로 갑니다 동점으로 갑니다 오주영 오주영 백핸드 받아치 오주영의 바나나 플립 그리고 포핸드 탑스리 오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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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nd you and I, we are